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카트 모바일 입니다. 이거 딱 캐스터 가지고 카드를 신청한 사람들은 되게 적용이 돼서 바로 2라운드 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려고. 아까 스타를 해봤는데 오늘 이 캐릭터를 했어요. 빙빙. 연습할 때가 됐습니다. 스피드판 한편 한편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스키만 한편 보시죠. 진짜 가능해요. 뭐 아킹타 해도 되나? 아킹타 해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스키도 안으로. 자 그럼 검색하고 올게요. 아 맞기로 해봐야 돼. 아 이거 보세요. 아 진짜 월급기 많을 것 같아. 아 다른차 타고 있는 것 같아. 아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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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기한 기술가 됐어요. 이것도 아무건데, 생각하기때문에 조작하는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 이거... 조작하는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 아이템 못먹고 있어요. 자, 이제... 아, 상식통인데... 아, 상식통이... 아, 조작하는게 아주 힘들어요. 자, 내리게... 아, 여기입니다. 자, 비슷하게 해주세요. 첫번째 라클... 올라가도록... 과란을 쌓고, 율대칸 한 번 눌러주고... 아, 전화가 있다. 느낌이네. 네. 자, 블리프트 라인드. 네. 네. 엔드. 자, 축구효과기고요. 뭐 하드시면 6등이죠. 여기 재워롭죠. 자, 하드시면 5등이죠. 자, 하드시면 5등이죠. 마지막까지. 자, 목표는 3등. 자, 블리프트 라인드. 자, 블리프트 라인드. 자, 하드시면 6등입니다. 4등입니다. 잘못된 3등입니다. 아, 이거 생산이 있군요. 이거 보시게 해주세요. 아, 제가 분명히 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출연하는데. 이건 당황하는거죠? 자, 여러분 저는, 아, SE. 저 느낌이야. 아, 다행. 몇등일까요? 3등밖에 나가야되는데? 내 목표는 3등이 나는데? 자, 하드시면 6등입니다. 아, 4등이요. 아, 다행. 몇등일까요? 아, 여러분 들게임입니다. 좀 이런 느낌인거 같아요. 이따가? 실방 때 만나보자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 올릴 테니까 바로 댓글 주시고 이따가 실방 때 만나요 여러분 아 내리는거지 이거 쳐준다 이거 쳐줬다 이거 집시선에 이따가 실방 때 만나요